기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괴로움의 소멸로 이끄는 진리인가? 그것은 바로 여덟 가지 길이다 바른 이해, 바른 생각, 바른 말, 바른 행동, 바른 생계, 바른 노력, 바른 알아차림, 바른 선정이다 무엇이 바른 이해인가? 괴로움이 있음과 괴로움의 원인, 괴로움의 소멸과 괴로움이 소멸하는 길의 진리를 아는 것이다 무엇이 바른 생각인가? 감각적 욕망과 나쁜 의도에서 벗어나고 남을 해치지 않으려는 의도이다 무엇이 바른 말인가? 거짓말을 삼가고 이간질을 안하며 거친 말과 쓸데없는 말을 삼가는 것, 이것이 바른 말이다 무엇이 바른 행동인가? 살생을 하지 않고 도둑질을 안하며 잘못된 성관계를 갖지 않는 것이다 무엇이 바른 생계인가? 잘못된 방법의 생계를 하지 않고 바른 생계 수단을 갖는 것이다 그러면 무엇이 바른 노력인가? 아직 일어나지 않은 불순한 번뇌들이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의지를 내고 힘을 내고 노력하는 것이며 이미 일어난 불순한 번뇌들을 제거하기 위해 의지를 내고 힘을 내고 노력하는 것이다 또한 아직 생기지 않은 유익한 법들이 일어나도록 의지와 힘을 내고 노력하는 것이며 이미 생긴 유익한 법들을 유지하고 완성하기 위해 의지를 내고 노력하고 힘을 내는 것이다 무엇이 바른 알아차림인가? 몸에 대한 알아차림, 느낌에 대한 알아차림, 법에 대한 알아차림이다 감각적 욱망과 해로운 생각에서 벗어나 지속적인 관찰로 일선정에 든 자는 희열과 행복감을 얻어 지낸다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인 관찰마저 사라지고 부여함으로 이 선정에 든 자는 희열과 행복감을 얻어 지낸다 희열도 버리고 평정, 알아차림, 분명한 알므로 행복감과 더불어 평정심, 알아차림으로 행복감에 머무는 삼선정에 들어간다 행복과 고통도 사라지고 즐거움과 괴로움도 사라지며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평정심과 깨끗한 알아차림으로 사선정에 드는 것이다 이것이 모든 괴로움을 소멸시키는 가장 성스러운 팔정도이다 석가모니